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유셀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나 했더니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고비로 내일 낮부터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는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아침까지 눈이 산발적으로 날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전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 경상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강릉 영상 2도, 부산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